대완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대완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핫했었죠 바로 킬바사 소세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아직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편의점에서도 이게 나와있더라고요 좀 작은 사이즈가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을 했고요 치즈맛하고 그냥 일반 맛 시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킬바사 소세지로 제가 예전에 명랑 전보 핫도그를 똑같이 만들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킬바사로 대완 전보 핫도그를 만들어볼 거예요 킬바사 핫도그 찹쌀로 찹쌀로 하니까 진짜 바삭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메인 재료 킬바사 소세지 준비했고요 호떡 믹스 그 다음에 찹쌀가루 한 컵 볶음 한 꼬집 빵가루 그 다음에 익반죽 할 거라서 뜨거운 물 준비했어요 볼에 호떡 믹스 가루 안에 들어있는 드라이비스프 그 다음에 찹쌀가루 소금 한 꼬집 일단 물 한 컵 넣고 섞어주세요 설명서에 물 한 컵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따뜻한 물 한 컵 근데 저희는 찹쌀가루를 지금 한 컵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컵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야겠죠 그리고 제빵할 때 이스트하고 소금을 뭐 같이 안 닿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할게요 물 한 컵하고도 3분의 1 컵을 더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섞였으면 손으로 반죽하는 게 편해요 5분 정도 이렇게 반죽을 했고요 바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비닐에 이렇게 받고 한 10분 정도 발효시킬게요 생략하셔도 돼요 소세지 소세지를 써주고 소세지 칼집 났어 어떡해 저 치즈 맛 2개하고 오리지널 맛 2개 사왔거든요 오늘 2개는 핫도그 만들어 먹고 나머지 2개는 또 먹방 찍을 건데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덮가루를 뿌려줍니다 이게 반죽이거든요 이거 딱 2등분 해가지고 소세지에다가 감싸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뭔가 한 번에 성공할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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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번에 성공했어요 이 이음새를 잘 마무리 해줄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아 잠깐만 손에 달라붙지 말라고 덮가루를 썼거든요 근데 빵가루를 또 입혀야 되잖아 근데 덮가루를 입히면 빵가루가 안 묻잖아 그러면은 계란물을 한 번 묻혀야겠다 그래서 빵가루를 해야겠다 그러면 되지 계란물 없으면 그냥 겉에 물 한 번 묻히세요 여러분 말 말고 판화 완성 이건 가만히 안 잡았네 이건 가만히 안 잡았네 이건 큰일났네 땡겨쓰기방 반죽이 살짝 모자라는 감이 있네 아니야할 수 있어 일찍 할 수 있어 두 개 만들기에는 반죽이 활 쩍큼 모자라 오오오오오 오 너무 쉬운데? 잠깐만요 여러분 기분 탓이 아..잠깐만.. 안에서 척추 끊어지듯이 얘네가 끊어져.. 여러분 얘네가 안에서 척추 끊어지듯이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얘는 모양이 탄탄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벌어져요.. 어 미안해.. 아니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겉에 계란물 한 번 묻혀서 빵가루에 입을게요.. 계란물은.. 빵가루 잘 묻으라고 한 번 발라주고요.. 빵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탈탈 털어줍니다.. 이렇게 털어줘야 기름 속에서 빵가루가 최대한 덜 나와요.. 기름 온도가 올라왔나 볼까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안 올라오면 온도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이제 온도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겉에가 너무 빨리 색이 나버리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8분 해야 되니까.. 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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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으니까 색깔 진짜 예쁘다.. 온도를 조금 낮출게요.. 벌써 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7분 정도 튀겼으니까 건져줄게요.. 이것도 이자에 좀 더 줄게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오늘 대성공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척추가 부러진 것만 빼고 이렇게 호떡 믹스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찹쌀가루만 더 넣었을 뿐인데 쫀득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찹쌀가루를 조금 비중을 늘리고 더 물을 더 넣는다면은 더욱더 명랑핫도그와 비슷하게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반죽은 조금 묽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좀 달라붙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먹방은 리얼사운드로 따로 올라가니까요 금요일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Peac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